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의 친일파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정말 유익하고 정말 즐겁고 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정철승 변호사님 우리 항상 함께하는 우리 광복회 고문 변호사님이시죠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우리 방송에서는 서울의 소리는 몇 번 나오셔서 출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 방송에는 또 처음이에요 친일파방송에는 우리 고상만 국장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송에 초대를 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달려왔습니다 자 고상만 국장님 좀 길게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명칭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름을 부르기가 직책을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은 제가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인권운동하는 사람이 왜 친일 문제를 하는 방송에 나왔나 하고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러한 일이죠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어느 자리 가서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 가지 복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독재 정권의 속사를 봤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즐겨 쓰는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친일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독재 문제를 들여다봤던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장준하 선생 사건을 하면서 박정희 유신정권의 속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제가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쉽게 얘기해서 이완용이라고 하는 친일파 친일 반민족 행위자 다들 아시잖아요 바로 그런 이완용의 친일 재산을 국가 기속하는 일에 조사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조사관으로 만 4년 동안 일했던 경험을 오늘 방송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청에서 이 방송에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별 말씀을요 사실은 제가 더 감사하고요 사실 이 방송을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이 방송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고상만 국장님께서 먼저 또 전화를 해주셨어요 이런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뭐 너무 좋죠 너무 좋고 고맙고 진실은 진실대로 알려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물론 제 속마음은 그랬지만 어떻게 제가 뻔뻔하게 그렇게까지 막 제 방송을 제가 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정철승 변호사께서 갑자기 밤 10시가 다 된 시각에 한 달 전쯤 토요일날 밤에 전화를 해서 갑자기 명령죄로 고공장 이득신 작가가 전화 드릴 거니까 출연 요청 오면 무조건 나와 알았어 끊어 그리고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득신 작가께 전화를 드린 건 사실인데 이제나 저저나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나오라고 그래서 전화한 겁니다 전화할 타이밍을 사실은 놓쳤어요 전화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방송 일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놓쳤어요 근데 이제 마침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너무 좋았죠 이런 또 비화가 있어요 처음부터 숨겨진 비화가 막 나옵니다 자 우리 고상만 국장님 책을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고상만 국장님 이 방송에서는 원래 광고를 안 하는데 우리 국장님 책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너무 재밌게 읽은 책들이 몇 권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 조건으로 오늘 출연한 거죠 책 얘기 꼭 해야 됩니다 저기 제가 읽은 책 이 세 권 중에서 일단 두 권은 읽었어요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두 권은 읽었는데 저는 인연하고 수사반장은 좀 읽은 것 같고요 이등병의 아빠는 저기 연극을 책으로 제가 2016년부터 2017년 동안에 대한민국 군인권 군대에 가서 복무 중 사망했으나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은 억울한 죽음들에 대한 그것을 대한민국이 포괄적 국가 책임론에 기초해서 순직 결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연극을 만들었는데 그건 이등병의 엄마였고요 그 이등병의 엄마 연극이 끝난 후에 출판사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아서 한번 군인권 이야기 책을 내고 싶다고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이등병의 엄마라고 하는 제목보단 제가 아빠니까 이등병의 아빠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이 현역으로 군대를 2013년부터 15년까지 병장으로 갔다 왔는데 아들 입대하는 날 우울해하는 표정의 제 아들에게 제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네가 가서 군에서 본 경험을 비관만 하지 말고 한번 메모하고 기록해봐라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군대가 이런 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걸 나중에 아빠하고 네가 같이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1부는 책의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아들이 입대한 날 처음 우리가 흔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작가님도 군에 입대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는지 기억나세요 제일 먼저 일단 옷을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낼 옷 이걸 포장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소지품 받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편지 쓰는 거 그 역할을 했던 거 바로 이 책에서도 제 아들이 옷을 받은 거 옷을 벗었으니까 옷을 벗어서 집에 보내주니까 그리고 옷을 입는 거 그래서 옷 받는 거서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거 뭐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았던 게 그거였어요 아들이 군대에서 갔다 오더니 아빠 정말 우리나라 좀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또 정 변호사님께서 또 남부럽지 않은 군복무를 하신 분이라서 눈빛을 반짝반짝하면서 지금 들으시는데 또 아드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군대 가야 되잖아요 우리 정 변호사님도 내년에 입대하죠 와 급해서 그렇게 컸습니까 아 그럼요 제가 진짜 5년 전에 봤을 때 파릇파릇한 그때 중3인가 아마 그랬던 거 같은데 그 5년 전도 우리 고국장보다는 한 뼘 이상 컸죠 키가 키야 뭐 키로 말할 것 같으면 할 말은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엄청 그런데 그 아들이 아빠 우리나라 전쟁 나면 큰일 났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 아들이 이제 군 복무 시절에 병기계를 담당하는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기 보관하는 그 무기고를 담당하는 그걸 했는데 그래서 총에 대해서 이 친구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6.25 그러니까 전쟁이 만약에 나면 우리가 6.25 전쟁 때처럼 총 없이 꽹과리하고 징을 들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총기가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신병이 들어오면 총을 주지 못하고 제대하는 사람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총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기는 총기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군을 소집하면 현역도 못 주는데 예비군을 어떻게 총을 주냐 그래가지고 중공군처럼 6.25 때처럼 지가하고 꽹과리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가던 사람들이 총 맞아서 쓰러지면 그 총 들고 뒤에서 또 가고 그게 이내 전술 때 중공군이 했던 방식 중에 그런데 하여간 이런 얘기들 생생한 이등병의 경험서부터 일병 상병 병장까지의 제대하는 날까지의 과정의 에피소드 한 18개 정도를 담았고 이거 국방부 1급 기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책이 나온 다음에 당시 송용무 국방부 장관님한테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린 적 있어요 장관님 이등병의 시각으로 쓴 이야기 그리고 그런 아들을 군에 보낸 군인권 운동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좀 보시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전 정말로 나중에 그 장관께서 이 책을 갖다가 구매해서 자기 친필서신과 함께 우리나라 군장성들에게 다 이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누가 보내준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장교로 군복무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등병의 심정을 이해는 했지 그 실상을 알진 못했다 그런데 이 책에 진짜 이등병이 왜 눈이 오면 우리 정 변호사님도 군복무 시절에 눈 오면 밤새도록 눈 치웠죠 진짜 눈 반 흙 반 쓸어가지고 하고 눈은 계속 내리는데 눈은 계속 내리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군복무 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눈 얘기가 있는데 눈이 쓸어도 쓸어도 밤새도록 내리면 또 쓸고 또 쓸고 또 쓸고 그래가지고 지쳐 나가 떨어질 때쯤 되니까 제설 차량을 갖고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처음부터 제설 차량이 있었으면 그냥 그걸 쓰지 왜 우리들한테 저거를 처음부터 맡겨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저걸 시키나 하고 의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차량을 쓰려면 간부들이 써야 될 서식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사유를 쓰고 천부문서에 뭐해 행정서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오비일학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제설 차량을 쓰지 않은 사유를 쓰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설 차량도 더 많이 늘고 더 많이 구비해주고 그래주고 지금은 그냐말로 본연의 전투 업무 군인은 의무복무 군인은 전투하러 갔으니까 전투 위에 본연의 임무가 아닌 제설이라든지 풀깎이라든지 무슨 테니스병이라든지 이런 거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에피소드와 사연들을 담아서 군복무 시절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부대 개방 행사 있잖아요 입소한 날 부대 개방 행사 때 같은 공간이었지만 아들과 아버지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다른 시선으로 본 그날의 그 상황을 각기 썼어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그날 가서 부대 개방 행사 날 갔더니 부모들한테 적어도 애국자로 예우해 줄 줄 알았어요 저는 국가에 내 아들을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면 빵빠래도 부러지고 뭐도 하고 이럴 줄 알고 나름대로 기대하고 딱 갔더니 도착하자마자 빵빠래나 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없나 보다 했는데 도착하니까 마이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라고 들려오냐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구령대로 좀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하고 가봤더니 거기에 이런 종이 한 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다 뭘 쓰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해서 보니까 각서 뭐뭐뭐뭐뭐에 대한 위반을 할 시 저는 형법 또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것을 각서합니다 해갖고 그래가지고서 뭘 쓰라고 하면서 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군사시설 내부로 들어가니까 여기는 찍으면 안 되고 저기는 들어가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또 무슨 뭐는 발설하면 안 되고 뭐 어쩌고 그래서 그걸 딱 본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저보고 이거 쓰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바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아니 아들을 만나러 왔는데 적어도 애국자 부모로 아버지로 예우해 주지는 못할 망정 나도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쓰고 그렇고 해서 아들을 만난 본들 아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며 내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에피소드 등을 담았는데 그 다음은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또 궁금해하실 오늘 1번 방송인데 제가 미리 진행자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고상만 국장님은요 우리나라 현대사의 산 증인이기 때문에 본인 얘기를 시키면 그냥 어떤 분야든지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고상만 국장님의 저런 본인 소개 책 소개 이런 거는 절대 본인 스스로 시키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책 좀 줘보시겠어요? 네 최근에 나온 책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요번에 책을 하나를 편했어요 자 이 책이 좀 잡히시나요? 네 너의 바다가 돼요 네 너의 바다가 돼요 네 네 이게 몇 월달에 나왔죠? 정확히 한 달 전에 나왔습니다 한 달 전에 10월 12일 이게 지금 크루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나온 동물권에 관한 소설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상만 작가님은 이것을 동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인들도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어떤 동물과 인간의 생명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타당한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동물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고맙습니다 평가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읽어봤는데요 강추합니다 네 그래요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래도 조금만 저자로서 한마디 좀 덧붙인다면 사실은 이 책을 처음 쓰게 된 게 제가 아마 지금까지 모두 아홉 권의 책을 냈는데 자료 좀 띄워주세요 네 아홉 권의 책을 냈는데 그 아홉 권의 책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쓴 책입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10년간 썼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10년 동안 썼는데요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2011년도 지금으로도 10년 전에 처음 당시에 이 동화는 사실 돌고래 이야기입니다 3살 돌고래 아토하고 10살 여자 꼬마아이 종환이라고 하는 두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두 생명이 돌고래와 아이가 대화를 하면서 돌고래 가족과 또 종환이라고 하는 엄마 아빠 종환이 이 세 가족이 다르지만 다르지 않고 다르지만 같은 셀프 포일링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니 이것 때문에 제가 방송 나왔으니까 이걸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건데요 하도 구박을 해서 정리하면요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동물의 이야기지만 가장 더 큰 이야기는 가족와 관련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에 대해서 요즘 이제 날씨도 춥고 코로나로 마음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분들에게 위안을 드리고자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따뜻한 마음의 위로가 되실 거다 이것으로써 저의 한곡한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시죠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얘기를 시작하나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60년 만에 간 게 우리가 친일재산 환수 이거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벽한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사실은 친일재산 환수 작업을 우리가 했었나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오늘 이 교과서의 친일파들이 이 방송에서 이야기는 반드시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친일재산 환수 관련된 그 부분들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도에 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2010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당시에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정부가 바로 노무현 정부잖아요 김대중 정부가 1998년도에 출범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처음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걸 이어받아서 노무현 정부에서 다양한 우리 사회의 과거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문제를 해소하자 해서 49년도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반민특위가 활동을 하다가 이승만 정부 하에서 강제로 해산이 됐고 그렇게 해산된 후에 처음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과거사 청산의 한 줄기에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큰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이거를 많이 구분을 못하시잖아요 많이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암흑의 씨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일을 했던 건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서 일을 했던 저한테 그분하고 같이 일하는 게 아닌가 하고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쉽게 말해서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친일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국가 차원에서 진상을 밝혀서 그것을 규정하는 게 바로 거기였던 거고 제가 일했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진상규명됐으니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을 기속하라고 우리한테 명단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명단을 가지고 그 사람이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기속해서 그래서 그 돈의 재원으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한 재원으로 쓰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고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5년도에 두 가지 뜻깊은 법이 제정됐죠 그게 이제 반민족행위규명법하고 친일재산환수법입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친일파에 대한 단죄를 하는 그러한 법인데 원래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나치나 또는 일본제국주의 같은 그런 전체주의 국가한테 침략당하고 지배당하고 또 식민통치를 당했던 그런 국가들이 대거 독립했잖아요 그 나라들에서 다 국가를 배신하고 그런 침략자들한테 부역한 그런 반역자들을 처벌하는 그러한 특별법들이 만들어지고 특별법정이 만들어져서 단죄를 했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5개국 유럽에는 17개국 그렇게 22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48년도에 반민특위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가지고 이제 친일파들에 대한 단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1949년도에 친일파 세력의 반격을 받아가지고 반민특위가 와해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그러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단죄가 단 한 명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러한 민족 반역자에 대한 단죄를 하지 못한 그러한 문명국이라는 오명을 우리가 쓰고 있었는데 그 반민특위가 와해된 지 거의 60년 만에 그러한 반역자들에 대한 응징을 하자라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국가적 민족적 소명이었는데 그것이 다시 이어지게 된 것이 2005년도에 반민족 규명법 그다음에 친일재산환수법이었습니다 재산조산환수위원회 2006년도에 있었네요 잠깐 자료사진을 좀 보면요 저기 김원웅 회장님도 보이시네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는 분은 김원웅 회장님 밖에 안 보여요 그때 친일파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 기구로 출범을 했죠 대통령 직속으로 기구를 뒀고요 충무로 극동빌딩에서 현판식을 했네요 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혹시 없었나요? 원래 이제 저런 형태 그러니까 친일 반역자들 친일 부역자들을 어떤 형태로든 응징을 하고 그 응징의 방식은 당연히 형사처벌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반역행위를 통해서 얻은 재산의 몰수 이런 게 돼야 될 텐데 너무 늦어져 버리는 바람에 형사처벌은 그것은 물 건너 가버렸죠 다 늙어죽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하지만은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대물림되지 않습니까? 물론 재산만 대물림된 게 아니라 그러한 자손들,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그 부모의 그런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했었던 그런 것도 대물림됐지만 뭐 교육을 뺏을 수는 없는 것이고 사회적 지위를 박탈할 수도 없어서 결국은 이제 재산 환수로 그게 좁혀졌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오랜 기간 여당이었겠죠? 과거에 무슨 한나라당, 새누리당, 신한국당 이제 이름은 바뀌어도 전부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발목을 했었죠 그래서 입법이 안 됐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입법이 안 됐는데 2005년도에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죠? 네 네, 그때 이제 이 법이 재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은 국민들의 분노가 아주 최고로 높아졌었던 이유 때문이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때 이완용의 후손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친일 반역자들의 후손들이 조상 땅 찾기를 해서 계속 소송을 걸어가지고 국가나 저도 기억나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아주 막대한 재산을 되찾아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 반역자, 응징 단죄 이런 것을 늘 생각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제 그런 사실이 보도되고 함으로써 저거, 저기 나도서는 안 된다 그런 친일파 후손들이 저런 땅을 되찾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플러스 전원자들이 왜 아직까지 응징이 안 됐을까 이런 여론이 생겼기 때문에 떠밀리듯이 그 당시 여당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씨 그때는 이제 야당이었겠군요 DJ 때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야당에서도 국민의 분노나 이런 여론에 맞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협조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도 끝까지 국고로 환수되는 그러한 친일 재산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했어요 그러면 이제 당시에 친일 재산 취득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으로 삼는 시기랄지 친일 재산의 범위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쉽게 말하면 그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친일 재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냐면 그러한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이 친일 행위 하나 하면 조선총독부가 얼마 돈 주고 또 친일 행위 두 번 하면 또 얼마 돈 주고 이러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친일 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그러한 재산은 친일 재산이고 그게 아닌 방식으로 취득한 재산은 친일 재산이 아니고 이렇게 나눈다는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거고 또 나누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일합방 때 보면 을산 늑약이 체결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일제로부터 자귀를 받은 자들이 약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 자들이 자귀를 받으면서 은사금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거든요 그 은사금을 그거를 아주 명백한 친일 재산이라고 보고 이제 그 정도를 이렇게 몰수하는 식으로 친일 재산의 범위가 아주 줄어들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역시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였던 이해승은 그 무슨 약간 좀 뭐랄까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나 말장난같이 말장난같은 그런 방법으로 빠져나가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법원이 그냥 비효를 해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환수되지 못한 그러한 친일 재산이 지금 3,400억 정도가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905년에 우리나라 을산 늑약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광복될 때까지 1945년까지 그 기간 중에 취한 재산은 다 친일 재산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친일파들의 재산은 친일 반역자들의 재산은 전액 몰수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게 원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 분명히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전에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전문용어가 두 번 등장했는데 우리 작가님도 그거를 다 아시나요 자기를 줬다 자기를 줬다는 은사금을 줬다 자기가 뭔지 은사금이 뭔지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80명 정도의 자기를 줬다라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자기는 후작 공작 백작 이걸 뒤에 작자가 붙으니까 자기라고 하는 건데요 일제가 한일합방을 통해서 국권을 침탈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왕족들을 중심으로 자기를 주고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다 보장을 해 줄 테니 협조를 해라 그래서 실제로 나라를 팔아먹는 데 있어서 이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특히 이해승 아까 전에 언급했던 오늘 우리 방송에서도 이해승 얘기가 몇 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해승 같은 경우가 바로 후작이라고 하는 당시에 자기를 받았고 그리고 은사금은 바로 그 자기를 주면서 은혜은자 그래가지고 이 자기에 따른 상금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당시에 이해승이 받은 돈이 16만 8천 원 액에 16만 8천 원 지금 기준으로 보면 턱없이 적은 돈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 돈이 오늘날로 환산 가치를 하면 67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데 이 돈을 한꺼번에 67억 원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일제가 이 80명에게 줘야 되니까 일제도 당시 그러니까 이거를 연금 형태로 나눠서 매달 매년 이렇게 돈을 줬던 게 바로 은사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사실은 우리가 이걸 뺏을 수가 없었는 7일 재산에서는 대상이 못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자기와 은사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해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아무것도 역할을 해서 준 게 아니라 줘서 할 수 없이 받았다 마치 아무 이득도 혜택도 없는데 힘이 센 강도가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변명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무나 준 건 아니고 80여 명에게 공작, 백작, 후작 등 자기를 주고 어마어마한 돈을 줘서 그들을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 부역 행위를 하도록 대가를 지급한 거죠 그렇군요 제가 보면 친일재산 조사 그 기간은 얼마나 됐었죠?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관은 혼자서 조사하지는 않으셨을 거고요 규모가 어땠습니까? 조사위원회가 먼저 법에 의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 4년을 해라 그래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을 하고 필요하면 2년을 연장을 해서 4 플러스 2년이 조사활동 기간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조사관은 저희가 절반은 파견 공무원을 받았고 절반 정도는 별정직 직원을 채용을 해서 자체 정원으로 썼는데 대략 지금 그때 당시에 규모가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한 110명 정도 조직이었습니다 110명 조직인데 그중에서 조사관으로만 하면 한 70명 정도가 조사관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70명 정도가 조사관인데 아마 생각하시기에는 여러 명이 한 팀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은 그게 아니고 조사관마다 사건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완용 그러면 이완용은 고상만 조사관 그리고 다른 친일파 홍종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누구누구 그래서 그 사람 명부로 되어 있는 건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면 친일 재산을 환수하는 방식이 좀 재밌어요 저도 이제 거기 가서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친일 재산이 현재 어떻게 있는지 이게 누구 건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지금에 와갖고 각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 돼 있고 하니까 방식은 이겁니다 이완용이라고 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대상적으로 대표적이니까 하면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인정이 됐으면 진상규명 통해 인정이 됐으면 국립중앙도서관에 가갖고요 거기서 이완용 그러니까 국립중앙도서관 가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족보도 거기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관련 족보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다 보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완용의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거기 족보를 찾아서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밑으로 후손들의 가계도를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행정안전부에다가 그걸 보냈어요 행정안전부로 보내서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하고 뭐하고 이걸 확인을 하면 그러면 그렇게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에다가 보내서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 재산 목록을 저희가 다 받은 겁니다 그거 방대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은 국토부를 통해서 등기부등본하고 이걸 받으면 그걸 가지고 동네 지자체에다가 토지대장과 그리고 대법원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다 떼갖고 그것이 처음에 언제 사정받았는지 여기서 사정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토지대장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토지대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땅문서를 자기네 집에 안방 장롱에다가 이렇게 넣어뒀는데 그것을 일제가 처음으로 토지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하는 등기부등본하고 이걸 정리하는 걸 일제시대 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신고되지 않은 땅은 다 동척재산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수탈의 방법으로 그걸 처음 한 건데 그때 처음으로 이 땅이 누구 거였다라는 것을 써놓은 것을 사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정받은 최초의 소유자가 바로 이완용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현재 우리가 2006년도 7년도 8년도 9년도 10년도에까지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완용의 후손에게 그대로 상속상속상속 절차를 거쳐 현재까지도 이완용의 후손에게 재산으로 남아있는 것만 국가기속한 것이 저희가 했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 국장님이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아래서부터 찾아 올라갔다라는 얘기고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 중에서 가령 이완용까지 이렇게 쭉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냥 이완용서부터 후손들로만 쭉 내려온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것만 이제 친일 재산으로 일단은 의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조사를 더 했겠죠 이완용은 그 재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아마 그때 봤겠죠 그냥 사정자가 이완용이라고 써 있으면 그것이 최초 소유자니까 그 추정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친일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이완용이 취득했을 거다라고 하는 추정력 왜냐하면 그 시절에 그 관련자는 이미 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들여다보거나 다른 자료도 없고 이러니까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확인된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토지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친일 재산 환수 처분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거의 100% 후손들은 다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취소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99% 전부 다 친일파 후손들이 졌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친일파 후손이 승소한 재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전에 계속 얘기했었던 이해승의 후손이에요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대단한 자산가죠 지금 저기 서대문인가요? 거기에 있는 그랜드 힐튼 호텔의 회장이었고 대단한 자산가고 그런데 이해승이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조선 황실의 장손 같은 사람이었어요 왕족이었죠 왕족 왕족 중에서 제일 상서열자인 거죠 그렇군요 장손인데 그러면 이제 순종이 서거한 이후에는 그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순위가 우선순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좀 입양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열이 높아지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여하튼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아주 고관을 맡아요 그래서 을산의학이 체결될 당시에 이해승의 나이는 불과 스무 살이었습니다 스무 살이었는데 후작작위를 봤거든요 일제로부터요? 일제로부터 그 후작은 다섯 단계의 귀족작위 중에서 가장 높은 작이고 후작작위를 받은 친일 반역자들은 세 명밖에 안 돼요 1905년 을산의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박탈된 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우리나라한테 이해승에게 자기를 줄 수 있었던 한일합병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일제가 조선을 삼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공이 있는 자들이나 또는 회유를 할 필요가 있는 자들을 상대로 그런 식으로 자기를 주는데 그런데 이해승의 후손들이 그런 주장을 하죠 친일자산환수법 관련 규정을 보면 한일합방의 공으로 자기를 얻은 자 그리고 그 자들의 재산이 친일재산인데 이해승은 그 당시에 스무 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공이 있겠냐 그거는 그냥 조선 황실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신분 때문에 자기를 받은 거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해승은 대표 친일파거든요 이해승이가 수작을 받은 다음에 며칠 있다가 자기 조상 산소에 가서 나 일본으로부터 귀족 자기 받았다고 조상한테 고하는 그런 큰 잔치를 열고요 그리고 수작시켜줬다고 감사하다라는 조선 귀족 대표단의 대표가 돼가지고 일본 도쿄로 가서 그 덴노 그러니까 일본 왕을 만나서 그 인사를 하고 일제강점기 내내 아주 악랄한 친일 행각을 저지른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승이 이제 그 조선 왕실의 후손이고 이제 서열도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본인이 독립운동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러니까 조상들한테 가가지고 나는 이제 이제부터 일제로부터 중용을 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이걸 신고를 한다는 거 아주 자랑하고 그럼요 그리고 그 이해승이는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한 80명 가까이 그렇게 수작을 받은 사람 중에 8명은 그거를 반환해버려요 우리 이거 못 받는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뭐 여하튼 그 어린 나이에 신분이 높아서 받았는데 그게 무슨 친일 재산이냐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궤변 같은 주장이 처음에 이제 1시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당연히 기각되죠 행정법원에서는 그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적한테 소극적 수동적으로 협조한 거나 다름없다 그거는 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배척해버렸는데 이제 이제 문제가 지금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서울고등법원에서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제 이해승 후손이 폐소를 한 게 2008년도의 일인데 2009년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에서 갑자기 서울행정법원이 그 판결이 그게 부당하다 하면서 그 이해승 후손의 손을 들어줘요 이우영의 손을 그 이유가 바로 이해승 후손이 주장했었던 그 괴병 같은 소리 그런데 그 당시 그 서울고등법원 그 재판부의 재판장이 그 후에 대법관이 됐고 그 법원 행정처장으로 승승장구하다가 그 사법농단의 어떤 그 주역으로 해가지고 뭐 구속될 뻔한 박병대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해승 후손의 손을 들어준 그 담당 주심판사는 그 판결을 하고 한 두어 달 만에 옷 벗고 대형로폼으로 가버려요 그 재산의 규모가 그 당시에 이제 시가로 300억이 넘었거든요 이게 그 백수십 건의 친일재산 환수 재산들을 총 합쳐서 한 1200억 정도 됐는데 그중에 300억이 넘는 재산이 바로 이해승 후손 바로 이 건인데 다른 모든 재판에서 친일파 후손들이 졌지만 이 가장 큰 덩어리의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가지고 친일파 후손한테 다시 돌아가버려요 거의 한 20-30% 정도의 규모네요 그 전체 환수 재산 중에서 그럼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가지고 1심하고 항소심에서 이제 그 법률 해석이 서로 달라서 판결이 갈라지면 대법원에서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대법원에서는 심리 불속행위라는 형식적 판단으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시켜버립니다 그게 2010년도 일이거든요 이런 법원에 서울고등법원서부터의 판결은 대단히 석연치 않은 판결인 거죠 그래서 2011년도 2월 달에 국회에서 친일재산환수법 관련 규정 그러니까 한일합방의 공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규정을 그거를 그냥 개정해버려요 그게 아마 한 2개월인가 3개월이라는 진짜 기록적으로 빠른 기간 동안에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친일재산환수법의 개정 과정에서도 누군가가 장난질을 쳐가지고 그 이해승후손이 승소하고 했었던 것을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법을 개정을 한 건데 오히려 그 개정된 법률하는 이해승후손의 재산을 그냥 더 확실하게 지켜주는 걸로 지켜주는 법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중간에 어떤 자들이 무슨 농간을 저질러서 그렇게 됐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짐작은 하지만 여하튼 그런 농간들이 법원과 국회에서 벌어졌다라는 어떤 심증이랄까 의심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렇군요 오늘 정말 제가 모르고 있었던 일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네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덧붙여갖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도 우리 당시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일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희가 정말로 얼마나 열심히 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을 국가기속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을 했느냐 상징적으로 저희가 가슴 속에 담아뒀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대 인권위원장을 지내셨던 분이신데 김창국 위원장이시라고 그분이 당시에 저희 위원장이셨어요 장관급 위원장 김창국 위원장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2006년도 9월에 저희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조사관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당시에 2006년도에 30대 중반이었던 제 가슴을 참 뛰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저 자료사진의 왼쪽에 나오신 분인 것 같아요 김창국 위원장님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도 하시고 그렇군요 네 아주 존경받는 인권변호사 출신이시죠 아주 뭐 꼬장꼬장 꼬장꼬장 저분을 아시는 분은 다들 이 단어 꼬장꼬장이라는 단어를 아실 수가 없는데 하여간 정직하고 정말 바르고 강직한 분이신데 저분이 무슨 말씀을 저희한테 하셨냐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한 번 일해보고 싶다는 욕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일을 하라고 월급도 주고 책상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일을 열심히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 재짓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뭉클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정말 수없이 많은 산과 들과 강과 저수지를 뛰어다니고 진짜 한여름 아스팔트 위에서 남아있는 한뼘의 땅이든 뭐든 찾아서 어떻게든지 국가기속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서 우리 지금 정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친일 행위의 대가로 이 말이 저희들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걸림돌이 됐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를 잠깐 언급하고 가면 경기도 안성의 박필병이라고 하는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작가님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름 박필병이라는 이름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훌륭한 형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지금 교과서의 친일파들이라는 이 방송을 준비를 한 게 처음 시작을 한 게 지난 4월부터였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찾으면서 같이 우리 정 변호사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그런데 그 이후로 들은 거예요 가장 최근에 들은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의원에 들어가기 전에 나름대로 역사 관련한 이 책도 많이 보고 읽었다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아는 이름은 이완용밖에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저도 잘 몰랐던 거였고 그리고 들어가서 깜짝 놀란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공주갑부 김갑순이라고 불렸던 그래가지고 mbc에 저 어렸을 때 80년대에 드라마로도 나왔었던 나 돈 없이오라고 하는 유명한 대사를 남겼던 그 사람도 친일반민족 행위자였다는 거 공주갑부 김갑순 그런데 박필병이라는 이름은 정말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누구 말맞다나 이 사람 땅을 밟지 않고서는 경기도 안성을 다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무려 사실은요 진입안민족 행위자들이 지금 저희가 60년 만에 다시 이 일을 했을 때는 좋은 땅은 하나도 남은 게 없다라고 보면 맞아요 이미 산업화 상황에서 명동에 있는 땅이 남아있겠어요 다 개발됐고 수용됐고 이렇게 돼서 사실은 저희가 땅 이렇게 당시 60년 지나서 이제 막 기속을 하니까 우습게 말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맑은 날은 드러났다가 비 오면 사라지는 땅 이런 땅도 있었어요 저수진과 가보니까 그리고 하천에 가서 여기가 맞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모래가 쌓여서 생긴 모래톱 또는 재방에 벽면이 있는 땅도 있고 그런 류의 땅들이 있는데 그런 땅을 저희가 4년 동안 환수한 땅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냐 4년 동안 오늘이 친일재산 환수했으니까 먼저 성과가 어느 정도 된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환수한 땅은 약 1114 제곱미터입니다 1114만 제곱미터 1114만 제곱미터 이게 어느 정도 면적인지 잘 설득이 안 가니까 여의도 기준으로 얘기해 여의도 기준으로 하면 1.3배 여의도 땅의 1.3배 정도 되는 넓이가 1114만 제곱미터고 그리고 이것을 공시지가로 굳이 환산하면 2010년도 당시 지금은 많이 올랐겠죠 세월이 지났으니까 2010년도 우리가 위원회가 끝났을 때 기준으로 보면 2,107억 원 상당입니다 2,107억 원 상당의 땅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옛날에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소유했던 땅에 비하면 그야말로 짜투리 땅 정도를 우리가 환수한 거죠 이 중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해승의 땅이 가치로는 굉장히 컸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포천에 아주 큰 골프장도 갖고 있었고 물려받은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스위스 그랜드 호텔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서대문구 홍원동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홍원동 땅 주변에 굉장히 땅이 많았고 스위스 그랜드 호텔도 그렇게 물려받은 땅 중에 일부에다가 호텔을 지었던 거였기 때문에 한산 가치로서는 굉장히 크니까 액수가 컸던 건데 박필병이라고 하는 친일반민족 행위자는 필지별로는 제일 압도적이었어요 경기도 안성의 158필지 158필지의 땅이었는데 저희가 이 땅을 갖다가 노다지네 그래가지고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거예요 땅이 158필지를 한 번에 저희가 국가기속하려니까 이거를 2주에 한 번씩 국가기속을 하는 심의를 하는데 이거 그냥 진짜 이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필병 씨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땅을 이렇게 많이 남겼고 그리고 그 사람의 후손이 거기 남아서 이 땅을 소작을 줘갖고 농사를 현재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경기도 안성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땅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이런 걸로 해서 확인해보고 하니까 기존에 이 후손이 물려받은 땅이 기억하기에 한 158필지 중에 130필지는 그대로 받았고 저희가 추가 조사를 통해 그 사람의 땅인데 그 후손이 몰라서 물려받지 못한 한 20몇 필지의 땅을 찾아서 158필지가 된 겁니다 한 필지가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필지는 규모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한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58건의 땅의 각기 사이즈는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집원이 부여되는 단위 있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는 거죠 한 필지가 되게 면적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런 땅인데 이거를 갖다가 절반씩 나눠서 하자 한꺼번에 이걸 다 하려니까 시간도 걸리고 너무 늦으니까 먼저 이번에는 한 70필지 하고 2주 후에 나머지 80필지 하면 되겠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귀속을 했는데 여기서 일어난 에피소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 때문에 농민 한 명이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건이 터졌어요 소작을 하던 분이 네 그러니까 진짜로 이 후손도 정말 심각한 부도덕한 거예요 뭐냐면 저희가 70필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2주 후에 나머지에 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한 다음에 그리고 이 사람한테 저희가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후손에게 당신의 땅이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선의 조상의 땅을 물려받은 거라 국가 귀속했으니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시오라고 알려주는데 이 사람이 이걸 딱 보더니 거기에 국가 귀속된 70필지 외에 나머지 땅이 아직은 통지가 안 된 거를 알고 그날 밤에 마을 해관에 그 땅을 소작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희들도 알게 된 건데 자기네가 급하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다 그러니 내일 아침까지 공시지가로 땅값을 갖고 오면 명의를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통장 깨고 돈 만들어갖고 이거 싼 값으로 우리가 소작하던 땅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돈을 줬는데 그런데 2주 후에 저희가 그걸 국가 귀속을 하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보냈는데 이게 이미 자기네들은 땅을 산 건데 자기네 땅을 국가 귀속한다고 하는 통지가 왔으니 이분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전화가 온 거죠 이거 우리가 땅 산 거다 이래 이래가지고 우리가 샀는데 이거를 왜 국가 귀속하냐 그런데 법상 2005년 12월 19일 날 국가 귀속 환수법 국가 친일자산 환수법이 제정된 이후에 거래는 인정하지 않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국가 귀속을 하고 당신은 부당이득금 이거에 대한 청구소송을 통해서 그 후손에게 받아라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절망하고 낙담한 어느 한 분이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고 이 사실을 저희가 뒤늦게 알고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분에게 한 거를 우리가 그걸 돌려주고 우리가 그 사람을 후손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는 형태로 법을 바꾸는 걸로 이렇게 했지만 결국 그분은 목숨을 잃었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물 한잔 마시고 시작하세요 방송을 알아 광고도 씁니다 광고하면 책 얘기 한 번 더 하고 자 뭔 얘기냐면 정말 제가 우리 정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바로 친일행위의 대가로 여러분 제가 우리 정변하고 정철승 변호사님한테 늘 공감하고 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도대체 친일행위의 대가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귀속을 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바로 그 이야기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박필병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박필병에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 158필지를 그렇게 해서 아픔과 누구한테 상처도 주고 있을 수 없는 정말 이 방송을 어쩜 그분의 가족이 들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정교하게 그러한 문제를 잘 살펴봤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해서 있을 수 없는 정말 비참하고 비극적인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에 대해서 한 일원으로서 정말 사과를 드리고 그 자살한 분의 가족한테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분에게 그리고 그러면서 차라리 그렇게라도 저희가 귀속을 했어야 되는데 이 땅을 다 돌려준 거예요 박필병 후손에게 다 돌려준 거예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건 130필지인데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람이 몰랐던 땅까지는 찾아갖고 결국은 다 돌려줬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박필병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1941년도에 중추원 참의를 지낸 사람입니다 중추원 참의가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직위에 해당하냐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선거를 통해서 중추원 참의 부찬이 이런 걸 임명한 게 아니라 일제가 지명을 해서 이 사람에게 준 직위입니다 총독부에서요 네 조선총독부가 공을 세운 사람한테 중추원 참의라고 당시 한 40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준 자긴데 일제공인 친일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1941년도 친일 행위의 대가라고 하는 그 친일 행위는 박필병에게 1941년도에 중추원 참의가 된 것이 친일 행위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2005년도의 법에는 1941년도에 친일 행위 이후에 45년 사이에 취득한 것만 친일 재산으로 보는 대단히 잘못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친일 행적은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공로를 인정을 해서 일제에서는 자기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을 158필지를 확인해 보니까 재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그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 안 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땅 158필지는 전부 다 1937년도에 구입한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941년도 친일 행위라고 인정된 중추원 찬이 이전에 취득한 것이 것이니 이것은 친일 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득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국회의원 어느 당에 공천 받으시려고 하시면 오늘 갑자기 공천 주는 거 있습니까 그 전부터 그 당에 가서 뭐라도 하고 돈도 내고 실제로 이 박필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제 친일의 국권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공적을 굉장히 많이 세웠고 특히나 1939년도에는 안성경찰서에다가 고사 기관총을 사라고 해서 당시에 그 기관총을 사는 돈도 내고 또 뭐 하여간 굉장히 많은 친일 행위를 했었던 사람이고 그 공으로 1941년도에 중추원 찬이가 된 건데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해서 그가 모르던 재산까지도 우리가 찾아서 돌려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재산이 후손들한테 이렇게 상속된 것들을 친일 재산으로 국가 환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정부에서 그러니까 반민족 조사위원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선정한 사람들이 705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아주 죄질이 나쁜 그런 악질 친일파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가 제대로만 운영됐으면 전 재산 몰수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재산만 몰수당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사형, 무기징역, 중형을 받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그런 700여 명의 진짜 대표적인 악질 친일파들은 전 재산을 몰수한다라는 그러한 원칙을 세워서 그 사람들의 재산들이 후손들한테 물려받은 사실만 확인되면 그건 전부 국가 환수 처분이 내려지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크게 후손들 입장에서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런 친일파들은 해방 이후부터 언젠가는 자신들이 친일 반민족 행위로 인해서 처벌을 받고 재산을 몰수당할 거라는 걸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산 가치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빼돌렸어요 그래서 모든 아주 좋은 땅들, 잘 팔리고 하는 그런 땅들은 다 처분해버리거나 명의를 다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아주 귀중한 보물들, 고서화, 문화재 이런 것들도 다 팔아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명의로 남아있는 이런 땅들은 왜 남아있냐면 처분이 안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처분의 가치가 안 되는 땅이 맹질할지 많이 있었죠 별로 좋지 않은 땅 토지로서의 가치가 썩 뛰어나지 않은 땅 아니면 아주 우연히 예를 들어서 정부 기관에 의해가지고 그게 관리되고 있어가지고 그냥 신탁 재산이나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군부대나 이런 데가 그냥 그 부지 위에 딱 서버리는 바람에 매각을 못하는 이런 아주 예외적인 사정이 없으면 진짜 재산 가치 없는 이런 땅들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몰수한다 하더라도 후손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했던 재산 조사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소수의 한 4, 5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땅이 처분 가치가 없는 땅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해승이나 박필병이나 이런 한 4, 5명 정도는 그 4, 5명 정도 중에 이해승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떤 경우였냐면 농사를 짓는 거 외에는 달리 다른 거를 하거나 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농지로 그냥 갖고 있었던 거였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하다가 짜투리 땅 길쭉하게 남은 땅이라든지 길쭉해서 뭘 지을 수도 없고 짓지도 못하거나 도로 형태로 가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땅들 그리고 임야인데 임야에 조상이 묻혀있는 그런 선산 개념의 이런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늦었던 건데 그런데 정말로 오늘 방송의 제목처럼 정말로 슬픈 건 뭐냐면 그조차도 우리가 이 법의 미비로 인하여 귀속조차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그리고 러일전쟁서부터 1945년 까징을 저희가 대상으로 보거든요 1904년 러일전쟁서부터를 국권 침탈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러일전쟁서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 기간 동안에 친일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친일 재산을 국가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일 행위를 한 시점 이후로 하는 이런 황당무기한 법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조사관들 사이에서 그런 자조적인 얘기도 나왔던 게 이런데 친일 행위를 안 하는 사람이 바보 아니냐 아니 어쨌건 간에 열심히 해서 다 뺏기는 게 아닌데 그런데 왜 안 하냐는 거죠 제가 했던 사람 중에 정말 또 신기했던 잊혀지지 않는 기억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건이었는데 정 변호사님 재산 좀 되시죠 아니요 어쨌건 저보다 더 있을 것 같은데 저하고 동갑내기였던 한 여성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인데 처음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그 사람 소유 재산을 확인해 보니까 뭔가 지금 기록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잘못 쓴 거냐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맞는데 이 사람 소유 재산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한 동이 이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전체가요? 네 아니 한 동 네 그러면 몇백 가구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뭐 그게 그때 당시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몇백 가구까지인지 모르겠어요 한 백가구 백가구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전체 한 동이라고 얘기해서 진짜로 한 동 전부가 아니고 그 한 동에 한 백가구 정도의 명의로 이 사람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여성의 임차인들인 거죠? 그렇죠 등기부등본사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게 등본이 잘못된 건가 하고 처음에 봤는데 중국 갑부들이나 그게 2006년도 당시에 그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재산이 많다라고 하니까 친일 후손의 재산 그게 이제 와 당시에 30대 중반이었던 대단하다 젊은 여성이 여성이고 남성이고 뭐 이래서 제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라는 게 방점입니다 근데 야 어떻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거 괜히 거기 사시는 분한테 또 오해인데 하여간 그게 너무 특이했던 기억이 하나가 있고 얼추 들어봐도 그것만 해도 한 수천억의 재산인데 그럴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지금은 뭐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하다 제가 이거고 한 채당 4, 50억이니까 팔 일도 없으니까 그거를 지금도 갖고 있으면 정말 어마어마할 거고 또 하나의 기억은 저희가 친일 재산을 환수하면 반드시 그걸 후손에게 통지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후손인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박필병 사례처럼 알려줄 수 있는데 이제 방치되고 모르면서 넘어온 땅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중에 짜투리 땅으로 한 평 두 평 정도 남아 있거나 아니면 재방 같은 데에 있는 땅이니까 재산적 가치가 없어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땅들을 저희가 귀속을 하게 되면 그거는 후손에 후손에 후손을 거듭하면서 막 몇십 명까지 후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돈은 안 되는데 아이가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법은 또 반드시 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냈는데 이거 웃긴 에피소드입니다 이거는 그것도 이제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보냈더니만 그분한테 항의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분도 꽤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주소지가 내놓으라 하는 동네 아파트에 사는 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우편물 보내면서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이거를 우리한테 나한테 보냈냐 이거 저기 우편물에 제목이 써 있잖아요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그래가지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편물 우리한테 등기우편으로 보내니까 기분 나쁘다 나는 그 재산에 관심 없고 얼마가 되든 상관없으니 다 기속하시되 나한테는 알리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보내지 않는데 나중에 왜 안 보냈냐고 따지지 마셔라 하도 항의를 하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는데 요게 요걸 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항상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저는 보내질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운영지원과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는 제가 담당자니까 이게 보내게 돼 있는데 저는 안 보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운영지원과에서 그걸 다시 확인해 보면서 그게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또 보냈나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집에 가서 보니까 웬 우편물이 등기가 왔다고 집에 부재 중이니까 우편물을 찾으러 우체국으로 오라고 하니까 이분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다른 우편물인 줄 알고 우체국까지는 갔다는 거예요 가갖고 하늘만 하네 그래가지고 우편물이 왔는데 이거 어디 있냐고 하니까 처음에 거기서 또 못 찾았나 봐요 잘 그래가지고 아니 빨리 찾아달라고 나 바쁘다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마침내 그 우편물을 누군가 찾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직원이 아 선생님 이거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정빙인자 재산조사 개당신을 당했다고 항의 전화가 와갖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잊을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친일 재산조사에 응한다 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용어를 열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응하지 않을 경우 친일 재산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친일 재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어쨌건 저희는 우편물을 보내록 되어 있으니까 우편물 보냈고 2주 내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응하지 않은 건데 저희로서는 그냥 귀속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지금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죠 왜냐하면 많이 안 오실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이 왔었습니다 많이 와서 그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친일 문제가 1945년도에 끝났고 청산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저는 제 경험을 통해 그렇지 않다 친일은 지금도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 후손들이 와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희한테 사과를 한 분도 있나요 혹시 없었습니다 한 명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한 수백 명은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수백 명 중에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없고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고 가장 소극적인 저항이 나는 할아버지가 뭐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한테 도움받거나 뭐 한 것도 없는데 이 재산은 우리 겁니다 뭐 이렇게 저항한 정도가 가장 소극적 저항이고 조금 더 적극적인 저항은 뭐냐면 아니 그 시대에 숨만 살고 있어도 그 시대만 살아있으면 친일이지 친일입니까 친일입니까 그 시대에 숨만 살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 가지 얘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사실은 애국자입니다 애국자입니다 첫째 그 시절에 저수지를 만든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둘째 신장로를 만든 사람이 우리의 할아버지입니다 재산으로 셋째 그 시절에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와서 했던 얘기인데 우리 정 변호사님은 아시죠 이 세 가지 이야기 논리 수비조합 사학재단 이제 이런 그게 수탈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들 아닌가요 일제에 당시에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재산이 이완용은 땅보다는 사실은 현금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하는데 대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주갑부 김갑순 땅부자였죠 그리고 박필병이라든지 이해승이라든지 땅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대부분은 농지였죠 논 그러면 1989년도 우리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죠 우리 정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학부인데 제가 89년도에 대학에 입학해갖고 당시에 학보사 기자를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당시에 면접 보면서 저한테 준 질문이 뭐였냐면 여의도 농민 축창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이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여의도의 농민들이 수세 폐지를 가지고 시위를 했고 그거를 정경들이 막는 과정에서 들고 왔던 깃발로 내리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깃발은 찢어지고 그 깃대인 대나무만 남았는데 그걸로 이제 곤봉하고 맞서고 뭐 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죽창시위로 썼던 죽창이 아니라 사실은 깃대로 들고 갔던 대나무였던 건데 그 시위가 바로 이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만들었던 저수지에서 유래된 거예요 즉 뭐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니까 자기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든 겁니다 그 저수지를 만드는 데에 소작인들을 무상으로 동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만들어 놓고는 정작 소작인이 그 저수지에서 물을 대갖고 농사를 짓는 데 쓰면 그거에 대해서 돈을 걷었어요 그게 수세입니다 물수자 그거를 89년도까지 계속 수세를 만든 걸 폐지하라고 한 시위가 바로 여의도 농민시 그러면 그 수세를 개인이 그렇죠 그 저수지 소유권 친일파의 후손이 계속 그렇죠 그 지방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저수지인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 저수지를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물을 댈 수 있게 했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소설 최명희 씨가 쓴 홈불 거기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거기 홈불에서 내용 그래서 그 홈불을 들고 온 후손도 있었어요 자기 할아버지 얘기라고 네 거기에 실제로 나옵니다 민아무개라고 하는 친일파가 있는데 청안부인이라고 하는 소설 홈불의 주인공이잖아요 청안부인이 어느 날 저수지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 조카가 아니 저수지를 뭐하러 만드냐고 하니까 거기서 전라북도에 사는 민아무개라고 하는 그 사람은 농민들에게 저수지를 만들어서 하는데 나도 1년 농사를 작파할 심사로 그래가지고서는 한 짐당 쌀 한 대씩 줄 테니까 지고 가라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바로 민아무개가 친일반민족 행위자였거든요 거기서 이 소설에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애국자다 이런 증거를 갖고 온 걸 소설책을 갖고 왔는데 다 읽어보지도 않고 명백한 친일 행위를 가지고 단지하는 데 소설책 갖고 와서 했던 얘기 두 번째 뭐냐 신장로 얘기는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소출한 거에 대해서 목포항을 통해서 우리는 수탈로 얘기하는 그것을 일제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은 수출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쌀을 싣고 나가기 위해서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신장로를 만들었던 거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학교 지금 풍문역원이 휘문고등학교니 이게 다 당시에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만든 학교인데 당시에도 돈만 많다고 존경을 받거나 그리고 또 대물림하는 재산의 가치로서 세금 안 내고 하는 이거는 학교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저수지 신장로 학교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와서 애국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주장했던 그러한 사례들이 저희가 만났던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후손들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친일문제가 과거형이고 이제 끝난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친일반민족 행위자 누군지 아시죠 끝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사망함으로써 이제는 공식적인 천오명에 있는 친일반민족 행위자는 없어졌거든요 맞습니다 백선엽 그 사람이 마지막 친일반민족 행위자였는데 그래서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도 백선엽 씨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냐라고 얘기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친일파는 지금도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친일파들이죠 저는 참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친일재산을 부동산으로만 국한을 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처분해버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환수를 할 수 없었는지 그러니까 동산이나 현금이나 이런 걸로 환수를 할 수는 없었는지 그때 당시 그런 기준들이 좀 있었나요? 친일재산 환수법에는 부동산에 국한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재산이라고만 나와 있죠 그런데 다만 부동산이 아닌 재산은 그거를 조사할 방법이 없어요 현금으로 자기 무슨 장농 속에 숨겨놓은 그 현금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가 다 되고 하니까 조사가 되는 거고 그런데 아까 전에도 잠깐 우리 고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을 매각을 한다든가 해서 이제 큰 현금이 그 사람한테 흘러들어간 것이 그게 파악된다 그러면 그 돈을 부당이득 환수나 이런 방식으로 그것을 뺐습니다 그렇게는 해요 그런데 이미 그런 친일 반역자들은 해방 이후부터 자기네들의 재산이 뺏길 거라는 거를 다 예상을 하고 다 빼돌려 버렸어요 참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네요 위원회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환수된 재산이 아까 100억이라고 그랬는데 2,107억 원입니다.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로는 970억 원 정도가 되고 시가로 시가로는 2,107억 원 전체 친일파 중에서 몇 명의 친일파 재산이었던 거죠? 당시에 전체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정기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명단으로는 708명이었던 거였고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선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우리 정 변호사님은 아실 것 같으니까 빼고 이 작가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공인 친일파 숫자는 총 몇 명입니까? 1,005명인가요? 1,000명 정도 역시 훌륭하십니다. 이 방송을 그래도 하신 보람이 있네요 제가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강의 강화나 이렇게 하면 몇 명이냐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세요 많이 부르는 분은 한 1만 명 정도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박하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1,005명이죠. 1,005명인데 정말 이것조차도 과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너무 과하다고요? 1,005명이 과하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얘기가 아주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말했냐면 신연자제다.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연자제. 후손들의 재산을 뺏는 거다.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후손의 재산을 빼앗는 게 아니라 친일행위를 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그 이름으로 쭉 후손에게 내려온 재산만 저희가 제한적으로 엄격한 규정 안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던 건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이 작가님이 물어주신 것처럼 1,005명 중에 그럼 우리는 도대체 몇 명을 국가기속 대상으로 했느냐 정말 부끄럽습니다. 168명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말씀 아까 전에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처분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거 어차피 이제 뺏길지 모른다라고 해갖고 깨끗하게 다 처분을 해서 후손은 굉장히 부자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참 대한민국의 민족 정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사회적인 응징이나 사회적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의 미진한 그런 친일 반역자들에 대한 단죄 얘기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데 흔히 이제 프랑스 예를 많이 들죠. 프랑스는 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철저하게 그런 반역자들을 처단한 예인데 4년 정도 나치 독일에 점령이 됐죠. 1940년부터 44년까지 네. 그러다가 이제 44년 8월에 파리가 해방된 이후부터 이듬해 5월에 이제 독일이 공식적으로 항복할 때까지 레지스탄스들이 즉석으로 부역자들을 처단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만 명 정도가 된다고 추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드골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전국의 그런 친 나치 반역자에 대한 재판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형 선고가 된 사람들이 약 6,700여 명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767명 뭐 한 그렇다고 합니다. 나머지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거나 뭐 20년으로 감형되거나 그렇죠. 이제 감형되고 그랬을 거고 사형 선고가 6,700여 명이기 때문에 뭐 무슨 뭐 저기 징역형이나 뭐 이런 사람까지 하면은 수만 명이 달할 거예요. 징역형, 재산물수형 뭐 해가지고 한 4만 명 정도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조금씩 자료의 통계는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어디에서 이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조금 통계는 다른데 어쨌든 한 4만 명 이상의 그 나치 부역자들을 처단을 했는데 어쨌든 처벌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해방 이후에 그런 친일 반역자들 단제를 했으면 아마 뭐 수십만 명 단위로 사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그랬겠죠. 최소한 수만 명 단위로는 사형을 당했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못했던 거고 이게 이제 보고서가 어쨌든 마무리라 된 상태에서는 보고서가 또 올라왔겠죠. 청와대로. 그 이유는 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으로 임기가 넘어간 거죠. 대통령이. 그 에피소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사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본 게 사실은 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기억 하나는 이거예요. 2006년에 시작을 해서 7년이 됐고 2007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8년 2월 25일 날 이명박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우리 꼬장꼬장 김창국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2007년 12월 20일 그때 아마 12월 19일 날이 대통령 선거였던 것 같아요. 12월 20일 날 갑자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조사를 중단하라고 하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조사관들한테 뜻밖이죠. 네. 갑자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왜 그런 지시를 하셨냐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건은 다 중단하고 당시에가 한나라당이었거든요. 한나라당 관련 국회의원들과 관련 있는 사건을 정권 바뀌기 전까지 그걸로 다시 완료하라고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취임 전까지 조사를 다 완료를 해라 그 얘기였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건 중단하고 대신 한나라당 당시 소속 국회의원 사건이 몇 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장고장 이분께서 정권이 바뀌면 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그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요 지시를 12월 20일이요. 19일 날 대통령 선거하고 다음 날 이명박 당선되고 당선 결과가 나왔잖아요. 2007년 2007년 12월 20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했죠. 저희가 계속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010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년간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2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 기간 사이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바지 찢어지면서 까지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진짜 단 한 뼘의 땅이라도 찾기 위해서 정말 조사관들 애 많이 썼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의 애국행위고 독립운동이라는 심정으로 절취 부심 정말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4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60년 동안 이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맑은 날은 나타났다가 비가 오면 사라지는 땅 같은 이러한 거 저수지 안에 있는 모래톱으로 되어 있는 땅 같은 것도 있었던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땅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DMZ 안에 땅이 들어가 있어갖고 그래가지고 휴전선 안에 남방 북방 한계선 2km 2km씩 4km 사이에 있는 그런 땅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해갖고 저희가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가서 2010년도에 조사하면서 이런 경우도 또 많았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땅인데 전혀 엉뚱한 제3자의 땅으로 가 있는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돼갖고 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또 브로커 장만들이 또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데 그 후손들이 다 미국이나 이런 데로 또 국적을 변경하고 간 후손들도 꽤 있었습니다. 독립됐으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는 못 산다. 보복당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다 일본으로 기하한 그래가지고 후손이 없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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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이지 차라리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땅을 몇 번의 특별조치법이라고 해갖고 인후보증인을 세우면 이 사람이 이게 이 사람 땅입니다. 등기가 없지만 이 사람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기꾼들이 개입을 해갖고 땅을 엉뚱한 사람이 소유권인 것처럼 해서 돈을 몇백만 원씩 받고 10년에 한 번씩 특별조치법으로 해갖고 그렇죠. 그래가지고서는 명의를 넘겨줬는데 그런 땅도 저희가 많이 또 환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4년이 마침내 됐고 저희가 이 땅에 대해서 한 번씩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검증을 했지만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한 건의 땅도 누락 없이 제대로 했는지 저희가 한 번쯤 또 크로스체크도 좀 해보고 특히나 의외였어요.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땅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충무로 같은 데 있잖아요. 명동, 충무로 특히 이런 데에 네 글자로 돼 있는 무슨 낭으로 끝나는 이런 친일, 그러니까 일본인 명의로 그러니까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그러고 그냥 기국을 했는데 여전히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땅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국가기속 대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제대로 다 시간상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확인하느냐고 일본인 명의 것도 다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연장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2년은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2년을 법으로 연장할 수 있지만 그래서 당시 우리 꼬장꼬장 김창국 위원장님께서 2년을 다 요구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한 6개월만 연장을 좀 허락해달라. 그러면 그 기간 사이에 일본인 명의의 땅을 우리가 최대한 확인해서 완결해갖고 업무를 마치겠다라고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굴욕적 제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조차도 거부당했습니다. 아, 그래요. 됐으니까 문 닫고 끝내라. 그 이명박 정부에서요. 저는 자꾸 이명박이랑 이등박문이 자꾸 헷갈리는데 한자로는 더군다나 그런데 지금 우리 고국장님이 4년 특별법에 의해서 최대한 연장돼 봤자 6년인데 그 기간이 이게 참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도 참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복회에서 지금 현재 광복회가 직접 그런 친일 반역자들의 땅이나 일본인 재산들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그렇죠. 근래 지금 찾은 땅이 그렇게 해서 찾은 땅이 광복회는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냥 몇 명 보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약 공시지가로 한 780억 정도에 해당되는 땅을 광복회가 발견해냈고요. 그다음에 대단하네요. 일본인 명의 재산 한 100억이 넘는 것도 찾아냈고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우리 국민 재산을 약탈해가지고 이거를 금괴로 바꿔서 그거를 한 2톤 정도의 금괴로 바꾼 다음에 익산에 일본인 농장 지하에 그 금괴를 감춰놨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발굴을 하려고 관계 행정부처에다가 신고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재밌놈 보물섬 얘기 보물섬이네 진짜 그러니까 친일반민족 규명위원회나 아니면 친일재산환수위원회는 조사위원회는 그것은 상설기관화 시키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면 법무부에서 어떤 과를 정해가지고 계속 쭉 하게 하든가 아까 전에 제가 친일재산환수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게 개정 과정에서 이상하게 왜곡이 돼버려갖고 나쁜 법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정안 중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법무부가 이관받아가지고 계속 하게 하는 내용의 부칙안이 있었는데 이게 국회에서 개정 과정에서 그 부칙이 삭제돼 버려요. 그게 국회의 담당 입법조사처의 전문가라는 자가 그냥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어서 고쳤다 하면서 그냥 더 이상 법무부가 친일재산환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개학해 버립니다. 저는 그 담당 입법조사처 소속 전문의원이라는 사람인데 저는 그 자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 배우를 수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참 좋은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얘기는 아픈 얘기고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얘기인 거죠. 그럼요. 국민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방송을 참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10만 명 이상은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끝낼 건가요? 오늘 1부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못한 얘기가 있는데. 못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저희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